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천안시가 지역 내 정수장 2개소, 배수지 30개소 등의 수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인천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한 수도물 유충 발생 사건과 관련해 유사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진행됐는데요. 긴급점검 결과 지역 내 수도시설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으며 해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염소소독 강화, 여과지 역세척 주기 단축, 해충유입 차단시설 점검 등의 예방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모래 여과지를 사용하는 표준 정수처리 방식으로 운영 중인 천안시의 정수장은 여과지 세척을 2일에서 4일에 한 번씩 하여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는데요. 천안시 정수장은 모래 여과지를 사용하는 표준 정수처리 방식으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어 안전합니다. 우리시는 시민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시설 점검과 함께 수도꼭지 수질 점검 및 천안시 전체 아파트를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수용과 내의 저수조 및 옥내 배관 관리 등 청결의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천안시는 지역 내 아파트 343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30개소를 선정해 연중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실시하고 수질 모니터링과 수도시설물 점검을 강화하는 등 수질오염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할 방침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멘